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 행보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41%의 지지를 받은 정권의 정책을 모든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원전 폐기와 관련해서도 그건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냐. 이런 소신 발언들이 쭉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데요. 김호수라는 인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호수는 전 법무부 차관 조국 추미애가 장관으로 있던 중에 차관을 역임하면서 장관의 입장은 적극 옹호해서 대표적으로 친녀인사로 분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정권의 말만 고지곳대로 듣는 충견 노릇을 했던 김호수 차관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는 그 검찰개혁 말은 개혁이지만 사실상 검찰을 찍어누르는 그리고 그 수장에 있는 윤석열 찍어내리기에 혈안이 됐고 거기 함께 했던 게 바로 이 김호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국이 물러나서 장관 대행을 맡을 때도 정권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입장을 보여가지고 한때 다음 법무부 장관 그냥 김호수 시키면 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수에 대해서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거부했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와대는요. 대표적인 친녀인상 정권에 충성하는 이 김호수를 감사원 감사위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김호수 차관이 이제 퇴임을 했고요. 마침 그 시기쯤에 법조인 출신이었던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리가 필요했는데요. 이게 원래 사이즈가 딱 나왔어요. 김호수를 법무부 차관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위원에 넣어가지고 사실상 감사원도 자기들의 수중에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위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이 감사원에는요. 감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감사할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합니다. 이거 감사 결과 어떻다 저쫓다. 이걸 최종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감사원 최고의 협의체로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때문에 이 감사원의 감사위원도 차관급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자리 있는데요. 자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이 의도한 게 뭐였겠습니까. 아 김호수. 아이 뭐 충견이지. 그러면 그 인간 그 감사원짜리 그 위원 있잖아. 거기 자리 비었잖아. 거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감사위원도 우리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자. 감사위원이 우리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 밖으로 세워나오지 않도록 김호수를 거기다 넣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 4월에 청와대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그 자리 공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감사위원짜리에 김호수 전 차관을 재청해 주십시오. 뭐 말은 재청해 주십시오지만 사실상 개 꼬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원장. 아니 우리 청와대가 말하고 있잖아. 김호수 괜찮은 애야. 걔 감사위원에 딱 넣어. 내가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요. 두 차례나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청와대 요구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노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이지 확인되는 건데요. 이거 정말 놀라운 배짱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 기계는요. 어 정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환호에 대해서 아니에요. 청와대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이 야 거기 김호수 너 라고 하는 와중에도 최재형은 안 된다라고 딱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감사원의 중립 공정성 원칙. 즉 감사원은 정권에 흔들려서 안 된다.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즉 김호수는 너무 대놓고 친녀 아니냐. 친문 정권 인사 아니냐. 코드 논란 나온다.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그 전임자였던 분이 법관 출신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코드 인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관 출신이 적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김호수 영입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돌려 돌려 말한 거죠. 그냥 좋게 우리가 중립성도 있고 코드 논란도 피해되고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청와대 김호수를 지금 우리한테 넣어달라고? 팩도 없는 소리 하지마. 김호수는 정치 편향이잖아. 정치 편향 인사 누가 봐도 조국 추미애 옹호했던 사람 아니야. 이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충성한 사람을 중립을 지켜야 될 감사원에 넣겠다고? 팩도 없는 소리 하지마. 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죠. 결국 문재인 부들부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개망신을 당한 건데요. 원래 계획대로면요. 문재인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하면 당연히 제청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어디 감히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가 지금 김호수를 꽂으라고 말하는데 네가 뭔데? 거부하겠어? 설마? 꽂아주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장이 제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김호수를 바로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이었는데 변수가 터졌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안 된다라고 두 차례나 거부사를 밝히면서 문재인이 또 한 번 개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권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겠죠.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최재형 원장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재형 원장 참 사람이 딱하다. 우리 정권이 출범하고 초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그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숙고해서 최재형 당신을 뽑았는데 그래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워딩을 보십시오.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가 아니라 두터운 신임을 받아 썼답니다. 즉 이제는 못 믿겠다는 거죠. 최재형, 정권에 충성할 줄 알았더니 이 인간 왜 이렇게 소신발언하고 안 됐어? 왜 이렇게 우리 정권에 스크릿 칠려고 안 됐어? 아 이제 더 이상 최재형을 못 믿겠네. 라고 하면서 과거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최재형을 믿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여권 관계자가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최재형 원장이 최근에 원칙론을 하도 고수하니까 여권에서 평가기류가 달라졌어. 원래는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원칙을 너무 지키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볼까요? 원칙론을 고수하니까 평가기류가 달라졌다. 즉 이제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건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원칙을 지키면 죄를 짓는 겁니까?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칙을 지켰다고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잘못이다? 이게 결국 이 정권의 수준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 정권 출범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씹어대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정의가 살아난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떠들었죠.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했지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를 꼽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일만 버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은 따끔하게 중립을 지키고 원칙을 지켰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이러면 이럴수록 또 윤석열처럼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대권 후보로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보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해안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추천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해안수 프로모션 재구매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구하고 아바이세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원용,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해안수 단독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해안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 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운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